어떤 일을 하건 항상 두 가지가 보살도 성령이 있고 우리의 애고가 있다면 항상 우리 애고의 처지라는 게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이 애고의 입장에 적용할 때는 애고의 처지에 맞게 펼쳐져야겠죠 애고는 그럼 애고의 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 속에 있지 않나요? 애고는 애고대로의 흐름 속에 있죠 그림이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애고는 애고대로 과거와 미래를 갖고 살아가는 가치작용이에요 현재라는 건요 과거가 미뤄져야 되고 미래가 땡겨져야 돼요 현재 그럼 벌써 미래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대충 지금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 현재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애고의 처지가 있어요 어떤 과거의 이력을 가져서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지가 대충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 짓으로 인해서 정해져 있어요 계속 바뀌지마 미래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미래가 전망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그게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느껴지니까 미래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해놓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껴 가지고 현재가 갑니다 이런 처지를 모르고 성령을 적용한다 로고스를 구현한다 이런 게 없죠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한 우리 문명도요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어떻고 앞으로 미래 그려지는 미래 있죠 인공지능 어쩌고 이 압박 속에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로고스를 구현한다는 건 없어요 로고스는 시공을 초월하지만 그래서 불변이지만 적용되는 세계는 항상 시공 속에 꽉 짜여져 있죠 이게 이제 4차원 시공간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시간의 흐름만 얘기한 거고 그럼 A 에고는요 시간의 흐름만 있나요 X, Y, Z 이렇게 입체적인 공간 속에 존재하죠 3차원 공간 속에 3차원 공간과 시간의 흐름 이 속에 우리가 지금 굴러가고 이 짜여진 이 세계 안에서 그래서 인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고 있죠 근데 여길 떠난 세계 성령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이 세계까지 알고 살면 지금 이 4차원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면서 4차원 시공을 살아가는 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두 세계를 살고 계신 분들이 하느님의 사도요 하느님의 자녀요 보살이요 그러는 거예요 전하는 게 똑같아요 뭐냐면 보살이 뭐냐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 보살 입장에서는 여기가 열반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살면서 애고의 세계 중생의 세계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두 세계를 산다 그 전에는 중생계를 떠나서 열반에 든다 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거를 소승이라고 해서 비판해 버린 거예요 그 논리를 날려버린 거예요 대승은 그래서 나는 대승을 믿는다 그러면서 석가모니의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같이 신봉하고 계시다는 거는 지금 전혀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사실 누구든 복이라도 주세요 아무라도 복을 주세요 라는 관점이시든가 그런 관점이면요 중국 분들은 진짜 폭넓으시더라고요 예수님 상 갖다 놓고 관우 다 갖다 놓고 빌어요 이 중에 아무나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무튼 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나는 오토바이 사고 차 사면 되는 거니까 이 중에 지금 시간 있고 안 바쁘신 분 제 얘기 좀 듣고 빨리 해주세요 해주시면 나중에 그 제가 후하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솔직히 중생 마음은 아무나 코카콜라 신이건 누구건 해주면 제일 고마운 거죠 애거의 마음은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마음도 다 포함해서 열방과 중생 세계를 함께 굴리겠다는 발상은요 소승에서는 못 했던 발상이에요 저 발상을 못 했어요 석가모니도 절대 저런 주장은 안 하셨어요 본인이 아셨더라도 아무튼 주장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해 버린 거죠 그게 반야심경 금강경으로 상징되는 반야부 경전들이 기원전 100년부터 등장했다고 봐요 현재 구체적 경전으로 쓰여진 거는요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 봐서는 역시 기원 후에 나온 것들이에요 심지어 신약성서보다 다 뒤에요 그런 반야부 계통마저도 현재 경전으로 남아있는 자료는 그러니까 테이슨과 기독교와 비교라는 건요 계속 앞으로 좀 연구해 가야 될 주제일 겁니다 그 시기가 그런데 아무튼 기원전 100년때부터는 이미 정립됐다고 봐요 예수님이 인도 갔다는 주장이 있죠 혹시 인도 가셨으면 뭘 배우셨을까 반야부 계통을 배웠을 거예요 경전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전 내용이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여러분이 아는 경전 중에는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 초기 대승 사상입니다 공을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보시나 반야를 강조하는 사랑과 지혜를 강조하되 공을 채득하라 하는 내용이 다루는 현상계를 거부하지 말라 둘러보지 마라 현상계가 곧 열반이다 이런 내용들 이런 메시지들이 초창기에 등장해요 대승의 이념으로 그게 적극적으로 구현된 게 이제 화엄경 유마경인데 그거는 이제 기원 후의 얘기죠 그게 본격적으로 정립되는데 구체적 대승 보살 상이 생겨버려요 그때는요 완연하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불교 사상을 거부해 버립니다 열반에 든다는 걸 이제 거부해 버려요 그런데 그 흔적은 계속 남아요 대승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받들면서 석가모니 사상을 공격해야 되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전이 좀 꼬여 있어요 그런데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대승이라고 부른 거예요 소승하고 다르겠죠 대승 이 의미가요 흔히 이제 아시는 구분은 탈 거란 뜻이잖아요 타고 갈 거 승 승용할 거예요 승용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승용물 버스나 비행기 같은 거 작은 승용물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구분하시는 관점 그래서 자기 하나 구제하는 철학 인류 전체를 구제할 수 있는 철학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요 탈 거라는 건 결국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탈 걸 상상하시지 마시고 타고 간다는 의미는요 그 진리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큰 진리 작은 진리 이 진리는 위대한 진리고 이거는 위대하지 못한 작은 진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의미가 이해하실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느냐 조금 구제하느냐 위대하다 위대하지 못하다 자그마한 진리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어요 대승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걷는 모두가 다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도 있고 모두가 다 같이 타고 갈 수 있다는 건요 모두를 다 구제한다는 뜻도 있지만 모두가 다 같이 걷는 길 요건요 소수매니아의 길이라는 거예요 소수만 걷는 길 소승이라는 건 소수만 걸을 길이지 모든 중생이 다 걸을 길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중생을 도와줄 수도 없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위대한 길이고 저기는 아주 작은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소승 얘기는 대충 원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승이라고 자기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열반 중생을 통으로 껴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보살상은 기존 불교의 부처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기존 불교의 부처는 열반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믿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몰라도 아시고 참나 깨닫고 나시면 여기만 계속 들어있으면 죽을 때까지 들어있다 죽으면 다시 이 세계 안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발상이 자연스러워야 소승의 길이에요 그런데 대승의 길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 생각이냐는 거예요 저게 현상계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고 현상계를 오히려 자유자재로 경영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라고 구별돼서 보이겠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희 홍익학장이 이름부터 홍익이라고 하는 게 대승을 표방할 이유가 누굴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참나 찾고 내 양심의 소리 듣고 살다 보면 답은 항상 참나 양심과 접속하면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4차원 시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양심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외에는 인간적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다음 생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음 생은 보장되지 않으니까 내가 또 어떻게 살지 알 수도 없고 어떤 인연을 만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인간적 두려움을 빼고요 보살도는 그런 두려움을 몰라라고 해서 이런 선정과 그리고 지혜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벚꽁의 지혜 일체 만물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이 선정과 지혜로 그런 인간적 두려움을 제압하고 거기서 육바라밀이라는 양심을 계속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진짜 인간으로서 최고의 길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기존 석가모니 주장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름만 불교지 달라진 거 이것도 아시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중생인데 열반 속에 열반의 중심을 딱 확고히 잡고 중생으로 살아갈 때는 보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속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세속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시면요 하느님 자녀가 돼요 세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느님 자녀가 돼요 집안이 바뀌죠 여러분 소속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속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느님 자녀다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 제자들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줍니다 믿기만 해도 성도가 되면 하느님한테 속한 존재가 된다 세상에 속한 존재나 마귀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마귀에 속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마귀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구분 짓습니다 여러분 출신이 바뀌죠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출가했다 그래요 대승에서 출가는 머리 깎는 게 아닙니다 꼭 그런 느낌도 있지만요 그게 왜 소승과 이어지니까 스토리가 하지만 대승에 오면 출가의 의미가 확실히 바뀌어요 출가를 물어볼 때요 유마경에서도요 숲에 가는 걸 출마라고 안 해요 출가는 깨어나는 게 발심하는 게 출가라고 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참날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참날을 만나면 여러분 참날을 만나고 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은 세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돼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보면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요 내가 암흑에로 이 누구씨 집안의 자녀인데 딱 깨어나는 순간 나는 4차원 시공간 안에 있는 내 존재의 이력이죠 어느 소속인지는 내가 깨어나는 순간 이 4차원 시공간에 속하지 않고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내 소속이 달라진다는 주된 소속이 양쪽에 다 속해 있지만 주된 소속이 이제 하늘에 속한다 부처님 집안에 속한다 열애의 가문에 속한다 이런 게 이겁니다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화원경 일지보살 가면 딱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라고 딱 써놔요 그럼 화원경 일지보살 조정되면 제대로 된 출가죠 그 전에도 이미 여러분 단기 출가도 해보고 찰나 출가도 해보고 계속 해봅니다 찰나 하느님 자녀도 해보고 단기 일정 기간 하느님 자녀도 해보고 하다가 아주 하느님 자녀로 딱 이제 자리 배김 하면 화원경 불경으로 치면 일지보살 이상 제가 얘기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해버린 경지 이미 멀리 가버린 경지예요 몸은 새 속에 살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새 속에 살 거지만 정신은 지금 정신은요 소속이 바뀐 거죠 몸뚱이는 여기 있지만 정신은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영의 세계 불성의 세계의 지배를 바로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육바람이 한다는 거예요 양심하냐 안하냐 해요 양심을 따르는 분은요 지금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고 양심으로 결국 드러납니다 양심을 안 하고 있다 양심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 속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찰나라도 육바람이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여래의 집안에 출가한 거예요 그쪽 집안으로 나간 거예요 하느님 자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어머니 오셨어요 할 때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를 중시하는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철저히 지키는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하셨을까요 본인 어머니를 비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너네 좀 하느님 자녀가 되라 육신에서 좀 벗어나 육신의 출처만 계속 따지고 있지 말고 육신의 소속만 따지지 말고 하늘에 소속되는 존재가 되라 그런 사람이 나는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출가예요 불교에서는 출가라고 근데 지금 출가 그러면 벌써 머리 깎고 옷 유니폼 입고 이렇게 해서 쇠속과 나는 구분된 존재라는 거를 외형으로 표시라는 거를 출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느냐 하는 그런 발상 그러니까 4차원 공간 안에 어차피 있는데 몸을 좀 바꾼다고 해서 출가라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심에 살다가 숲에 산다고 해서 출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사바세계인데 그쵸? 사바세계예요 여기 그래봤자 다 요즘 표현으로 사바사바한 한 거죠 다 다 사바세계예요 숲에가 있다고 뭐가 달라요 미세먼지고 숲에도 미세먼지 다 똑같이 타락에 있죠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좀 맑을 수는 있어도 사바세계 어차피 4차원 시곤가 아니잖아요 미세먼지나 더럽혀서가 아니라 그냥 4차원 시곤간의 세계잖아요 어차피 거긴 중생계잖아요 중생계를 벗어나는 게 출가라는 거를 대승불교 초창기부터 명확히 합니다 반야를 얻은 게 출가요 육바람일을 닦는 게 출가요 이게 유마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마고산의 집에서는 오직 육바람일만 설해진다 이렇게 경에 써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도를 논할 때 육바람일을 가지고 논하니 그럼 저희가 이 양식 노트가 지금 육바람일 아닙니까 이 분석이 6가지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가정에 아주 가훈 가훈에 해당되는 기본 가르침이 육바람일이 되면 육바람일만 지키며 살자 이런 게 집안의 가훈이 되면 그 집안 안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도요 중생들 살아가는 세계인데 뭔 일이 없겠어요 육바람일로만 처리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긴 정토라는 거예요 정토 불법이 지배하는 땅 정토 정토는 뭐냐 불국토는 뭐냐 불법이 불성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 그 열반자리 여러분 참나자리가 정토입니다 왜 거기서는 불법이 구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하느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법이 여기서는 구현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애고에서는 구현되고 안 돼요 애고의 세계에서까지 구현되면요 이제 이 땅에도 애고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중생계 4차원 시공간 안에서도 천국이 구현됐다라는 거예요 4차원 시공간 벗어나야 천국이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꼭 제한된 이 지구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뭘 상징하느냐 4차원 시공간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와 남이 나눠서 살아가는 4차원 시공간 세계에서 천국이 구현된다는 건요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죠 천국이 구현될 수 있다는 예수님이 구현해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몸에서 그렇죠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 4차원 시공간 안에 몸을 가지고 나타나서 거기서 천국을 구현했다는 건요 이거 자체가 대속이라니까요 인간들의 카르마를 갚아주는 거라니까요 인간들의 죄를 갚아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가 많아서요 이 4차원 시공간에서 천국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한계 조건 속에서도 천국을 구현해버렸어요 하나님 법에 따라서 살아요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로고스대로 살아버려요 어떤 존재가 그러면 이 양반이 인류의 죄를 갚아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인류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도요 왜? 지구에서는 이제 카르마가 바뀌었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구원받은 존재가 등장해버렸어요 인류의 카르마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고통받을 그 양반이 사실은 인류 대신에서 갚아준 게 돼요 그래서 인류는 인간 중에 한 명이 할 수 있는 건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모든 성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다른 분들보다 더 낫네 못하네 이런 걸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성인들이 하고 계신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시각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아니면 이제 유대인 시각이라는 거는 우리 유대인에서만 그런 존재가 나온다 이런 시각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독교인들 시각에서 예수님만 그랬다 하는 건 좁은 시야입니다 하느님이 다 예수님 여기 보낼 때 지구의 다른 쪽에도요 다른 성인 또 보냈어요 거기서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다른 성자들도 인정하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성자들도 이해하시라 더 낫네 못낫네 그건 일단 차치하고요 다른 성자들도 인정하시라 우리가 왜 이런 편협한 유대인과 기독교인 시각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인도 철학한다고 왜 인도인들의 그런 좁은 시각에서 구원관을 논하고 열반론을 논해야 됩니까 그냥 인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진리를 구현했다 같은 진리를 인도인들의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삶의 카르마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좀 더 소승적인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 아시아 쪽은요 못해도 항상 대승을 추구했지 소승을 추구한 적은 없어요 항상 대승을 추구해야 가슴이 뛰었거든요 대승을 논해야 양심이 살아납니다 일찍이 홍익인간을 대승불교보다 더 먼저 몇 천년 더 전에 홍익인간 하겠다고 외치고 나라 세운 민족의 후회들이에요 몽골족들은 다 비슷해요 대승적인 걸 좋아합니다 나 하나 행복한 거 이런 거는 별 작은 도라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큰 도는요 인류 모두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대승의 종자가 아시아 쪽에 사실은 많은 거죠 지나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소승이 재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대승입니다 그 안에서 소승을 추구할지라도 명분은 항상 대승을 걸어야 마음을 뿌듯했던 거예요 나는 인류를 구원하겠다 기다려라 그러고 산에 가서 안 나올지라도 항상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게 옳은 길이라는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고요 다 지금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나는 자연이다 해서 저 숲에 산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혼자 계신 분이 있어요 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냐고 하루 종일 혼자 계시면서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있어요 거기 있어도 인류를 구원하는 뭐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단순히 세계 평화를 원했다는 게 아니고요 세계 평화를 자기가 기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그 밥값 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골방에서 혼자 인터넷만 하고 있는 친구도 그 안에는요 인류를 도와야 되는데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혼자 혼자 즐거우면 됐지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인류에게 기여도 하고 싶고 기여했다고 인정도 받고 싶고 하는 거는요 저 속에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너가 밥값 해야 된다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 압박에 기여한 그 압박을 소승불교 성자들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받고만 있는데 참고 있었는데 대생이 등장했다는 건 참지 말고 그냥 합시다 교리에 안 맞다고 멈출 게 아니라 교리를 바꿉시다 그러면 내 양심에 찜찜한데 계속 숲에나 못 있겠는데 그냥 편하게 아니 일체가 공인데 숲은 사바세계 아니냐 다 사바세계인데 숲에 들어가야 알아 안 나오고 도심에서는 알아 못 나온다는 게 이게 초기 불교 이론이거든요 말이 되냐 하고 날려버리고 그냥 장사꾼 부처죠 유마고사를 등장시켜서 자유자재로 그냥 모든 걸 넘나드는 도를 설해버리죠 그게 보면 예수님하고 참 닮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유마고사는 좀 작년 작년 예수 같다 나이가 더 먹었잖아요 유마고사는 청년 예수님은 그러면 청년 유마가 되나요 그래서 그런 연계성 속에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진짜 두 분이 닮았거든요 대승불교에서 최초의 보살상을 정립해 준 양반이 유마고사입니다 정확히 이런 게 보살이다 하는 그 전에 반야경 계통에서는 이론은 있어요 일체를 공으로 보며 무상보실을 행하는 보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유마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완전히 살아있는 보살상을 대승불교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선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마경을 고승들이 그런데 실제로 인류 역사상 그 위대한 그런 보살도를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죠 스토리도 통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다 이 얘기가 유마경에서는요 가장 하천한 자의 열혜로 보고 보시할 때 가장 원만한 보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아이디어가 똑같은 거예요 발상이 둘 간의 다른 역사적 연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디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갑자기 똑같은 비슷한 모습의 보살상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쪽은 신약성서로 이쪽은 유마경으로 오늘 제가 무시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고도 하는 게 유마경도 곧 시작할게요 강의를 지금 대승기신론 강의랑 대승보살의 길을 열다 불교 강의 두 개가 지금 주로 주말 강의로 도는데 대승보살의 길을 열다 끝나는 대로 유마경을 시작하는 걸로 예고 드립니다 그래서 유마경과 대승기신론을 같이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렇게 이상합니다 내년쯤에는 유마경 들어가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성경강의 수련 모임 때는 성경강의를 주로 해드리고 그래서 주말 강의는 불교 위주로 해서 아무튼 보살의 뿌리를 뽑아보자고요 인류의 인류가 어떤 보살상을 가져왔었고 2000년간 구현되지 않았던 그 보살상을 지금은 할 수 있지 않냐 지금은 정보도 넘치고 자명하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최적기예요 어느 한 문화의 작은 편견에 빠져서 사물을 보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제 지구 차원에서 봐야죠 이렇게 좋은 시기에 정보가 넘치는 시기고 자명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보살상을 한번 정립해보자 합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서양철학 다 갖다 놓고 한번 보살상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작업들은 많이 했고요 기독교 작업이 제일 뒤처진 것 같아서 기독교 보살상을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밝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을 하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보살상이 설 거고 그게 열반과 성령의 세계를 4차원 시공간 중생의 세계, 이 현상의 세계에서 구현해내는 작업이 될 거고 이게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길입니다 삶이고 인류는 이외의 다른 길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철학을 제가 지난 한 28년간 동서양에서 나온 인류가 내놓은 최고의 지혜들만 품고 껴안고 연구하면서 지내봤는데 눈앞에 얼마나 그러면 제가 선명하게 보이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만 있어요 계속 몰라 하시고 내려놓으면서 이것도 육바람을 중에 선정이죠 반야를 통해 계속 자명한 판단을 하세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판단해보세요 제 얘기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제 강의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몰라 쓸데없는 번뇌망상은 몰라 해버리고 자명한 판단을 계속 곱씹으면서 걸어가시면 육바람이 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 외에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집니다 정토니 뭐 열반니 이런 거 추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육바람이를 더하는 게 맞지 죽은 뒤에 정토 가야 되네 마네 이거 다 욕심이에요 그 생각을 왜 하고 계신지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많은 분들은 정토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 답을 좀 주세요 정토를 왜 고민하시죠 지금 깨어서 육바람이 하기도 바쁜데 깨어있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 거고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이후를 보장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뿐이에요 즉 에고의 비명이에요 그게 그냥 그러면 뭘 하세요 에고의 비명소리 계속 듣고 있어서 답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사 누가 정토 있습니다 죽여요 끝내줘요 최근에 요즘 일정 기간은 무슨 할인 기간이라 그냥 막 받아준대요 잘 태어나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서 기분 좋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전체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뭔 짓거리 하고 있는데 살아서 지금 양심도 지금 내가 구협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계속 느끼며 살아가는 것도 못하는 주제에 뭔 정토고 뭔 열반이고 이런 죽은 뒤 세계를 걱정하고 있는지 하고 이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나온 에고의 이런 고민 아닌지 이것까지 통찰하고 이것 또한 공하다 하고 내려놔버리면 끝나요 보살도라는 건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달라 할 때 그 답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문제의 근본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 고민을 왜 하시는지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만 하면 최고의 보살도입니다 아 좋긴 한데 내세가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안 하고 계셔서 그래요 육바라밀을 깨어서 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여러분 필터링 기능이 강화되서요 그리고 쓸데없는 망상들은 자동으로 날려버립니다 늘 깨어서 죽는 날까지 보살도를 걸은 환희 속에 살다 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생도 좋을 텐데 내생 걱정하느라 지금 여기서 사후세계 걱정하느라 여기서 답을 못 내버리면 다 꽝인 거예요 사후세계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다가 죽었어요 있어요 뭐 어쩌실 거예요 고민만 했지 뭘 아 그래요 사후세계 있어요 아 저도 있기를 바랬는데 잘됐네요 예 여기 육바라밀 공덕 쌓은 걸로 지금 길이 갈립니다 그동안 쌓아 놓으신 것 주세요 그러면 고민만 했지 쌓은 건 없죠 그렇게 답이 그런 식으로 답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빛나고 있는 4차원 시공간 너머에 그 첫날이랑 친해지시는 게 답이지 여러분 현명하게 머리를 굴리세요 지금 곧장 우주의 제일 대통령 자리랑 친해지는 게 답이지 지금 뭐 이렇게 다음 세상 있니 없니 이런 걱정은 답도 나올지 않을 걱정하는데 왜 쓸데없는 시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주의 제일 주제자 자리랑 바로 만나서 그 자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시면 죽건 말건 다 거기서 답이 나올 텐데 그걸 믿어야 되나요 믿으긴 아니라 지금 만나시라니까요 바로 몰라 하면서 바로 바로 만나세요 만나서 확인하세요 아 이 자리는 진짜 시공을 초월한 자리겠구나 이 자리는 4차원 시공을 넘어선 자리겠구나 이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겠구나 내 뿌리에 이런 자리가 있구나 이걸 지금 살아서 알아내시라고요 체험하면서 체험을 통해 알아내신 것만 여러분 겁니다 믿는 거 막연히 믿은 거는요 조금만 마음 흔들려도 다 날아가요 그거는 사상 누각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분들은 계속 신앙 바꾸면서 살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믿을 만한 신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 말고는 아마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려면요 어차피 그분 만나야 돼요 그 돈신 만나야 돼요 현실에서 제일 파워풀한 4차원 시공과에서 제일 파워풀한 분은 돈입니다 결국 거짓 믿음들은 다 돈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 아니 믿음이 안정을 못 주거든요 결국 가다 가다 제 안심을 주는 건 뭐예요 돈이죠 우상승배로 결국 흐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들이 탐욕하면 가로열고 우상승배라고 꼭 합니다 사도들이 비슷한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탐욕 즉 우상승배 즉 여러분이 뭔가 욕심을 내고 있으면요 이미 우상승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더 여러분한테 안심을 주는 뭔가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새로운 신을 찾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승배 그게 아주 현명한 말입니다 탐욕은 우상승배다 지금도 여기서 이게 도를 추구하다가도 또 돈 걱정되시죠 중생은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51%를 성령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51% 이상이면 여러분은 그래도 벗어난 거다 하느님 자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여야 하느님 자녀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쪽이 더 주면 여러분 하느님 자녀 이쪽이 더 주면 우상승배로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돈이 더 안심이 되면 이쪽이 더 준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랑 불교를 막 섞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출가합시다 하나님 자녀로 부모님을 바꾸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내 영은 부모님이 낳아준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자기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 영은 어서 오느냐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영의 소속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육신은 그분들한테 받은 건 맞는데 내 영은 그럼 어서 왔느냐 영의 소속을 알면 거기가 더 주가 돼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에 살면서도 성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모임 중에 이런 모임이 있어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세속성자 모임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인데 크리스찬들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과 오염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세속성자라고 부르들 이름이 좀 거창한 것 같긴 하지만 보살이 세속성자예요 세속 중생성 성자 보리 보리 살타 그쵸 보살이 세속성자입니다 똑같죠 세속에 살면서 오염되지 않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다 진흙탕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존재가 보살이다 똑같잖아요 서로 만나서 좀 친해지시길 바라요 똑같은 소리 하면서 계속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절대 불교는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저는 부처님으로 그냥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니까 위대한 보살이신 거고요 불성을 따른다는 면에서는 부처님입니다 불성을 따른다는 면에서는 부처님이고 중생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살이에요 저는 부처랑 보살을 함께 씁니다 초기 불교식 부처관이 아니라 불성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초기 불교도 결국은 불성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부처였으니까 예 보살들은 다 부처인 거예요 불성을 따르는 삶을 사니까 부처인 거고요 중생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리 살타 보리를 얻었지만 살타 중생성이 있는 보살이고요 그래서 보살의 길을 가시기를 그게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는 양심 성도 다 양심 성도고 그 중에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양심 사도가 되는 거죠 이쪽도 그래요 다 불자죠 다 불성대로 살면 부처님의 자녀 불자가 돼요 소속이 바뀐 거 아닌가요? 불자가 됐다는 거는 출가하신 거죠 그 중에 남을 지도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면 그때는 보살이라고 불릴 만하죠 지금은 절에 가면 다 보살이죠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그냥 절에 가면 보살님 아닌가요? 지금은 누구나 쉽게 이렇게 보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보살도는 알고 가시는지 하는 거죠 보살도가 뭔지 알고 가시면 진정한 보살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왕 보살이신 분은 진정한 보살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가고 있는 성도 분들은 그 믿음이 성령에 대한 확고한 체험에 기반한 믿음이 됐을 때 누가 뭐래도 본인이 압니다 내가 하느님 소속이라는 걸 알아요 왜? 하느님과 만나는 순간만큼은 내가 지상사람이 아니거든요 육신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순수한 영 안에 여러분 IM이라는 나라는 현존 상태에 들어가시면 그때 여러분은 그냥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과 하나예요 그쪽 소속이에요 육신은 이미 어떤 영향도 못 줘요 육신의 욕망 이런 거 거기 못 따라와요 내가 원래 소속이 어디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애의 집안 소속이다 해서 출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가서 사실 거예요 여기 세속 벗어나실 거예요 아니죠 세속 속에 살아가는데 자 육신은 세속 속에 살아가는데 영은 내 안에 영은 불성이 빛나고 있고 성령이 빛나고 있어요 영은 하느님 소속이에요 몸뚱이는 이 지상의 소속이에요 근데 지상은 하느님이 안 만들었나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하늘 소속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다만 이 사바세계에서 4차원 신공간 안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 하느님의 자녀구나 부처님의 자녀구나 불자구나 이렇게 알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시는데 보살도 걸어가시는데 또 이런 양심 성도의 길 걸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바른 믿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요거를 요 얘기만 더 드릴게요 이 성령을 만나는 거를 올바른 믿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믿음에 들어가요 불교는 불성자리 열반의 자리에 대해서 발심을 해야 돼요 진짜 발심을 했다는 것은 만나야 발심이 됩니다 그 전에 발심은 막연히 부처가 되고 싶다고요 진짜 발심은 언제 일어나느냐 불성을 만났을 때 불성을 만났을 때 내가 부처구나 하는 걸 알면서 나는 본래 부처인데 4차원 시공간 안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이 안에서 내가 제대로 불성을 구현해버리라 하고 발심하는 거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구나 근데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구나 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기서 충분히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전에 믿음이라는 건 약하죠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분들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무조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할 겁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성도로 살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말씀하시는 건 귀한데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성령에 뿌리 내린 믿음이 아니니까 저거는 인간이 꼼수부린 거는요 안 이루어져요 똑같아요 불교도 발심 지금 절에 가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발심하고 있습니까 극락왕생도 발심하고 이 땅에 불국토가 이루어지게 똑같은 소리예요 하느님 나라 이루어진 불국토랑 하느님 나라랑 나중에 막 싸울까요 니네가 영토가 넘냐 좁냐로 그런 문제가 아니죠 똑같은 얘기죠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발언하고 내가 부처가 되기를 또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주역이 되기를 발심하시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 발심이 불성에 뿌리 내린 발심이어야 돼요 내가 부처인 줄 알면서 이 발심을 해야 먹히고요 내가 하느님 자녀라는 거 알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믿을 때 그게 이루어져요 내가 영생하기를 그 뿌리를 두고 영생을 바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지금 성령에 뿌리 내리지 않고 불성에 뿌리 내리지 않고 믿고 바라고 하는 건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다른 어만 생각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 좋은 생각이니까 그 자체는 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 인간적인 그냥 단순한 주장으로는 현실화가 잘 안 됩니다 인간들의 일이라면요 그 정도 믿고 원하면 뭔가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도 뿌리 내리지 못한 발심도 인간 세계에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즉 그 교회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절에서 신앙식이 있다고 인정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답은 나오는데요 진짜 불성과 성령의 세계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공덕이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을 써서 뭔가 작품을 만드실 때 내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될지는 좀 생각해 보시고 작품 활동에 주력하셔야 딱 살아서 인간들한테 대접받을 작품을 만드실 건지 세세생생 무량한 공덕을 지으실 건지 세세생생 갈 왜 세세생생 갈 무량 공덕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참나 안에서 좋은 일을 하면요 성령 안에서 불성 안에서 좋은 일을 해버리면 4차원 시공간 밖에서 4차원 시공간 안에 좋은 일을 하는 게 돼요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육바람일에 아주 작은 작품을 짓더라도 참나 뜻을 그대로 구현하면요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건 회양하셔야 돼요 이건 하느님 덕이다 부처님 덕이다라고 이렇게 마음 돌리는 게 회양입니다 내가 했다고 안 하는 게 회양이 자동으로 일어나고요 그런 작품은 무량 공덕을 짓는다고 하는 이유가 인간적 계산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지상에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불성이 그냥 나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거면 공덕이 뻔한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공덕은 무한한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도 내가 울고 있는 내 가족 친구 울음 닦아줄 만한 짓 하나만 해도요 그냥 내 꼼수로 하면 그 행위에서 끝나는데 깨어서 양심의 힘으로 해버리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 친구의 눈물을 닦아준 게 돼서요 그거는 하느님이 하신 거라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량 공덕 짓는 법이에요 하늘나라에 보물 쌓는 법이에요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느님의 도구로 그냥 살아버리면요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돈 쥐고 있는 것보다 하느님 뜻에 맞게 그 돈 써버리면 그게 무량 공덕 짓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돈 버리라고 전 재산 버려봐 라고 하는 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 재산 어떻게 버려요 버리면 천국 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 듣고 버렸어도 답이 안 나요 이게 화두 같은 거예요 너 자네 씨끼명 다 지킨다고 했지 그런데 영생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러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하니 나눠주고 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선문답 같은 거예요 그걸 그럼 그대로 들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 거지 천국 가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해도 답이 없는 일이고 인간이 할기도 힘든 일을 예수님이 제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민에 왜 빠트렸을까요? 깨어나라구요 너가 인간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꼼수 부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양심을 따를 때 그냥 천국이 여기 이미 임하는 거지 인간적 계산으로 천국 가고 싶어서 막 더 어려운 작품들을 만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끼명 내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씨끼명을 진짜 양심으로 잘 지키는 존재라면 너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모든 거 내놓을 수도 있을 거야 해봐 그거 못 하겠대요 씨끼명 지킨 게 나를 위해서 지킨 거지 천국 가고 싶어서 지킨 거지 누가 진짜 그 성령의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진짜 나처럼 사랑해서 했다면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실체를 봐 왜냐하면 씨끼명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도 있죠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안 된다는 거야 너 가짜 했잖아 이거예요 가짜 했잖아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이면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쫄아가지고 옆에서 누가 듣고 쫀 거죠 그 얘기를 나도 못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못해 못할 줄 아셨던 거예요 사람은 못해 그런데 하느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성령이 통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답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올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얘기 자체를 인간은 못해 못할 줄 알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못해 본인도 하시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거 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너 진짜 사랑으로 했어 너 천국 가고 싶어서 했어 이거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기 속을 여러분이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좋은 보살 또 많이 했어 이런 거 들여다보세요 솔직히 그거 나 좋자고 했어 진짜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했어 들여다보면 실체가 나오죠 그걸 직시할 때 천국의 문이 또 열립니다 그리고 직시하고 회개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아 내가 이런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저 그거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성령한테 의존해야 이 답이 나오지 그거를 그럼 내가 강력한 의지력을 발휘해서 집에 가서 막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면서 하자 하고 지르자 하고 전 대산 딱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찾아가면 뭐라고 할까요 답이 나왔나요 성령하고는 여전히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진짜 이놈 무서운 놈이구나 하겠죠 천국 가려고 재산을 다 팔았으면 진짜 무서운 놈 아닌가요 아 이 새끼 장난 아닌데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면 지금 2000년간 이거 왜곡돼요 이 스토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또 그걸 활용하잖아요 너 예수님 믿어? 진짜 믿으면 전 재산 내놔봐 안 내놓으면 너 믿음이 없는 거야 이제 믿음의 문제가 돼버려요 갑자기 너 믿어 안 믿어? 믿으면 내놔봐 예수님 믿는다 왜 그걸 못 내놔? 예수님 말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게 믿음의 문제가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 충성시험이 된다고요 이 스토리가 충성시험으로 변질돼서 쓰이더라고요 너나 따르냐 옛날 못된 선배들이 꼭 하는 짓 아닌가요 새벽에 어디로 나와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해서 하면 충성도가 있는 거고 충성시험으로 이게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함부로 남한테 선문답 날리시면 안 돼 이거는 예수님이 날린 선문답이에요 거기서 깨달음이 없기를 바라면서 아 내가 전 재산을 바친다는데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왜 마음이 확 쪼그라들지? 전 재산과 영생 사이에서 금방 확 쪼그라들어서 그 친구 갔잖아요 그냥 고민하다 갔잖아요 전혀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돈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성령 찾으라고 이랍니다 성령 찾으라고 참나면 안 나세요 거기서 답이 나오지 여러분이 엄청난 의지력을 갖고 하는 일에서 뭔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과 함께 할 때 답이 나옵니다 천국이 바로 임한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마음 내려놓고 양심대로 살면요 남한테 작은 10원짜리 하나 베풀 때도 이미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데 안 될 때는 전 재산을 팔아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4차원 시공간 안에서 답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걸 떠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으로 천국 간다고 야 그러면 전 재산 나눠줘봐 그것도 할 수 있어? 그것도 못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그런 꼼수로는 더한 짓을 해도 거기에선 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시고 하느님한테 맡기시고 답을 여기서 찾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사랑과 양심이 나와서요 여러분의 애고가 상상도 못할 작품들이 자꾸 여러분을 통해 나와요 그게 위대한 거 그 마음에서 전 재산을 바치겠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본인 양심에 따라 하신 일이니까 그거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천국 가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양심을 펼치고 싶어서 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진짜 100% 확실하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간적 계산으로 여러분 전 재산 바치셔봤자 그거는 사기꾼 좋은 일만 하지 아무 득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그래서 하느님한테서 답을 찾아라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서 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으로는 못 하느니라 하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느님이 할 수 있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맡기고 살아가시는 거기에 천국 갈 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